오늘은 루비콘 트레일을 가보겠습니다. 미국 지도에서 제가 사는 곳이 세크라멘토 갈 곳은 루비콘 트레일은 여기 쭉 확대하면 여기 레이프타워 보이시죠 세크라멘토 2시간 거리 쭉 확대하겠습니다. 보면 여기 들어가는 데 있죠. 에메랄드 베이. 에메랄드처럼 물색깔이 예쁘다고 에메랄드 베이일고 하는데 그 주변을 점선 따라서 걷는 루비콘 트레일 물색깔이 이랬었는데 요새 산불이 많이 나서요 하늘이 회색이고 물도 회색이고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경치가 이뻐서 걸어봤습니다.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. 루비콘 트레일에 가서 걷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슈가파인 포인트 스테이트파크 이라고 잠깐 들렀습니다. 이렇게 오래된 아 예를 들어서 좋아요 얼굴이 전기 Metro 공정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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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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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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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